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거셉니다. 수도권 편중 우려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데요. 오늘 생생 토론에서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최근 지역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 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배제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 정윤선 부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다음은 단국대정학원에서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최근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놓아서 전국이 시끌시끌하죠. 그 이후에 김포시 또 구리시도 서울특별시 편입을 원한다 이런 의견도 전달했었는데 메가시티 서울 구상 자체가 총선용이다, 또 지방시대에 역행한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충청권 분위기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자, 초호택 교수님, 충청권에는 어찌됐든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이슈 아닌가요? 일단은 우리가 서울 메가시티라고 하면 우리 충청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서울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인근에 있는 시하고 통합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통합의 개념은 아니고 같이 또 연합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서울시 메가시티가 출발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경기도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외딴 섬으로 전략할 수 있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불리한 지형에 있다 보니까 이참에 서울로 저기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왜냐하면 수도권이 내년 총선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서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크잖아요. 서울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 거기에다 자꾸만 뭔가를 기능을 부여하고 통합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집만 잘 살고 우리 작은 집들은 살지 말라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친남매 제가 장남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장남한테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재산도 물려주고 그래서 장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장남이 동생들을 보살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개발도상국 시절에 그랬던 거고요. 우리나라가 오면 선인국 대회를 됐는데 지금 만약에 장자에게 모든 것을 소위계는 몰빵을 한다고 그러면 밑에 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국이 딱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서울이 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지방시대에는 분명히 좀 좋지는 않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방시대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는 걸 보면 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서울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고 서울을 더 거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입장에서는 먼저 지방분권이 문제이지 서울을 키우는 것은 그건 우리가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선 교수님이 이제 메가 서울 구상인데 이렇게 나온 다음에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비판 성명도 많이 냈었어요. 지방시대에 역행한다 그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충청권은 뒤늦게 뒷붙치는 형국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민선 7개에서도 메가시티 논의는 꾸준히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체제에서도 진화정권이죠.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대의를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메가시티. 그러다 보니까 지역중심이었죠. 영호남 쪽 특히 영남은 부울경이라든가 저희는 충청권 메가시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의 접근 방법인 거예요. 지금 최우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뜬금없이 김포 편입 문제가 나오더니 거기서 서울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역이 반발하니까 지역 메가시티도 함께 출신하겠다. 또 거기에는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좀 리딩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이거 내년에 수도권 선거 분리하니까 판 흔들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큰 지역균형발전이 됐든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균형 개발이 됐든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여론도 수렴해 가면서 지금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메가시티 정책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도 이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약간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정윤선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도시는 생명차와 같은 하나의 생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세탄된 다 이유가 있고요. 행정구역은 다신지 도지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수단일 뿐이지 이게 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김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지하철 9호선, 황금노선이죠. 여의도, 반포, 그리고 강남, 잠실까지 있는 노선이 김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김포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김포는 경계도에 있지만 서울화가 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같은 생활권으로 봐야 되고요. 이런 김포의 서울 편입은 오히려 도시 성장이나 도시 생태에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같은 과천이나 부천, 그리고 하남, 이런 지역들도 실은 김포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행정구역이 커진다고 해서 비수도권의 도시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은 서울이고 비수도권은 비수도권이고요. 다만 이렇게 서울이 광역화되면 서울의 기본적인 도시의 기본적인 문제인 광역교통 또는 주거 해결이 한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메가르폴리탄 도시 관리에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구상에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 오랜 기간 이런 정도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오랜 기간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충청권에서도 지방시대 역행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동안 충청권 메가시티가 약간 좀 추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 좀 진행이 또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우태 교수님은 거기 또 업무도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는 건가요? 먼저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상황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라는 것이 발족이 되었고요. 또 2020년도에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 1월 달에 합동추진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합동추진단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차출된 인원들이 지금 배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목표는 내년 7월 달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년 7월에 꼭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지금 내년 또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총선의 결과도 아마 출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제 총선 과정 속에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이 논의 자체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지금 계획돌이라면 내년 7월 달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나 좀 몇 가지 걸림돌이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광역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를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에다 배정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분담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아마 해결이 돼야지만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호택 교수님이 이제 진행 상황하고 그 과제까지 좀 자세하게 점검을 해주셔서 이제 광역의회에 의석수 배분 갖고도 좀 마찰이 좀 있고 이제 청사 또 가장 중요한 게 뭐 예산 문제겠죠. 그 이성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좀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과제가 있다면 다른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그 김포 서울 편입 관련된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충청권의 4개 단체장들의 입장이 좀 갈렸어요. 충북의 김영환 지사는 좀 반대했다가 하루 만에 찬성으로 돌아섰고 최민호 시장은 처음부터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는 옥천, 금산, 세종 통합론을 좀 띄우면서 좀 찬성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김태훈 지사만이 좀 반대 입장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겉으로는 서로가 합의문도 채택하고 한 가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서로가 이제 동상이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뭐랄까요? 물살을 좀 탄다고 할까요? 이러면은 거기에서 파열음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2027년에 이제 하계의 유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마중물 역할로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가 원래 내년 1월에 출범 예정이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미뤄지면서 내년 7월까지 이렇게 됐는데 또 내년 총선 이후에 정치 지형이 바뀌고 본인들의 이제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말씀하시대로 동상이몽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윤선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서울 메가시티와 충청권 메가시티는 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 메가시티는 김포가 서울로 가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지만 충청권 메가시티는 4개의 지자체와 제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다른 거네요. 이제 메가서울은 행정적인 통합이고 맞습니다. 이쪽은 이제 그냥 연합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집 와서 한 집에서 하는 거고 이건 한 지붕이 4가족인 거죠. 아,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동수진단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산업, 공간, 인재, 문화, 관광 여러 분열을 한꺼번에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가족이 한 집에서 살 때는 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맞춰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사람 다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부터 먼저 성공을 한 다음에 이걸 넓혀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것조차 쉽지 않은 게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광주하고 전남이 같이 혁신도시를 가져갔습니다. 공동혁신도시. 그 조건으로 이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한전을 나주에 유치하게 됐는데요. 이를 유치하면서 나주시는 전남도와 광주시에 약속을 한 게 공공기관이 내는 세금은 모두 다 지역발전기금으로 제출하겠다라고 합의각서를 썼습니다. 나주 씨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행을 안 했죠. 15년 넘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되면 아무리 친할 듯한 채 간 합의가 이루어서도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게 바로 연합체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확실한 거 하나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것이 각 지역의 이익이 되는 부분보다는 지역을 넘어서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통인프라죠. 충청권 광역철도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환경문제도 포함될 수 있어요. 금강이라고 하는 게 전북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충남까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자치단체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제일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할 때 우리 충청권에 있는 지자체들끼리 경쟁을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트게 싸우다 보니까 한 곳도 선정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기능별로 특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기능을 수행할 때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 기능을 가지고서 국책사업에 도전했을 때는 그냥 같이 도전하지 말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긍정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봐주고 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가 네 가지 요구조건을 냈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가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죠.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학에 대한 충청권 이전에 대한 요구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요구 네 가지 중에 한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상 결정이 되거나 가시화되면 지역 내에서 또 다른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또 공모 형태로 전환하면 거기서 또 파열음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의 거대한 요구조건을 내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 요구조건이 대부분 영원함도 같은 요구조건을 내 걸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충청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지금 말씀하신 두 분께서 얘기하신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광역철도라든지 공동의 이익에 걸려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시에서 하고 싶은 KTX, 세종역 같은 경우는 오송역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충북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사안마다 충돌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겠네요. 그러면 추진도 좀 어려워지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대전시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불편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아마 충북에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송이 중요한, 이제 오송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청권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세종시에 KTX 하는 거 충북도 저는 반대를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원이 다른 논의들이 아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하는 것들이 통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충청 메가시티가 출범을 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호택 교수님, 합동추진단에 지금 그쪽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을 좀 잘 조율해서 좀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희성 교수님, 아무튼 메가서울도 그렇고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 또 불경 메가시티도 있었잖아요. 이런 게 결국 이제 좀 지역에 잘 살아보자 그걸 떠나서 이제 좀 전체 국토 균형발전도 좀 이뤄보자.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좀 실제적으로 이루려면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현 정부에서는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그러한 체계를 통해가지고 지방시대를 열어보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저희 충청권에서는 혁신도시 문제가 아직도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총선까지 이게 이제 정책, 지역의 정치 이슈로 좀 부각이 되면서 또 총선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융합특구 얼마 전에 어렵게 이제 법도 통과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예산 한 푼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담로는 좋지만 지금 이전에 했던 정책들이라든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방분권에 관련된 또 국토균형발전에 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보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축축권 메가시티 또 메가시티 서울고산 구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연구개발 예산이 이제 대폭 삭감이 돼서 사실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에서 특히 이제 충격이 컸었는데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산을 복원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전체 복원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일부 복원을 좀 하겠다. 그렇게 좀 뜻을 밝혔는데 최유태 교수님 한번 정리를 해주시. 여야 입장에 약간 차이는 있죠 지금? 그럼요. 지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계에 지금 이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 삭감이 좀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당도 거기에 일정 부분 제지를 하지만 그러나 내년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복원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체적으로 지금 이건 문제가 있다. 그거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과학계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통령님 주의에서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대한민국의 100년 대기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완전 회복을 위해서 아마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선 교수님 이번에 이제 본회의가 이제 11월 말부터 또 열리고 아무튼 예산 문제가 가장 이제 12월에는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여의 입장이 상당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많이 좀 정쟁이 심화되겠죠? 실제 이제 이권 카르텔로 규정을 하고 예산을 무려 16.7%나 감소를 해놓고 보니까 반발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깎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우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부 원로들 원타계에 참여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께서 깎아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깎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르텔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도려내고 핀셋처럼 좀 걸러내고 새로 하면 되지 않냐. 91년도부터 지금 국가 R&D 예산이 91년도에 시작이 된 R&D 예산이 깎인 게 처음 아닙니까? 이것도 16.7%라는 대폭적으로. 그런 데에서 이제 우려가 있는데 저는 아무튼 가장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래도 포닥이라고 하는 박사를 마친 이후에 연구 과정으로 들어가는 젊은 연구자들이 가장 피해가 크거든요. 이제 백년대계 미래세대에 대한 준비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도 그런 측면을 좀 인지를 하고 예산을 좀 살려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소위에서조차 법사위, 의원회에서조차 또 여당이 좀 퇴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거 앞으로 총선까지 좀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정윤선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논의는 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과학기술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R&D 예산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까지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집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 간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R&D 예산이 국가의 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지 않다, 성과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 또는 타간 사람이 계속 타간다, 효율성 있는지 않은 논의가 계속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대안이 연구개발이 국가적 과제로 중요한 만큼 이것을 부처 간 사업을 일원화하자고 제안을 전문가들이나 많이 했었는데요. 부처한테 사업과 예산은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처들이 총년에는 동의하면서 막상 합치자가면 부서이기주의가 칸막이가 작용을 해서 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부처가 흩어져 있는 유사 중복성을 간추려서 성과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이 사업도 이 계제에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적으로도 논리적인 반박이 많긴 많아요.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뒀다는 특수성 때문에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희선 교수님 조금 전에 정쟁 도구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든 아무튼 내년 4월까지는 계속 이슈가 살아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예산 정국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어느 형태든 예산이 좀 정리가 되겠죠. 지난번에 민주당 최고위가 대전에서 개최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고 2조 이상 증액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하겠죠. 여당과 야당이 줄다리기를 할 텐데 과연 이제 처음에 이권 카르테라고 규정한 용산, 용산의 입장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요즘 여당의 행태를 보면 항상 용산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뭐랄까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양보하거나 서로가 동의하는 정도의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추호태 교수님 단계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유성구, 을 같은 경우는 대덕특구가 또 지역구잖아요. 그쪽도 요새 이제 공천 문제로도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아무튼 총선하고 보면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슈가. 그럼요. 지금 뭐 만약 내년 총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과학계에서도 일정 부분 사실은 이권 카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고 예산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잘못 쓰여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발을 하지 않을 텐데 믿는 힘이 뭐냐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 과학기술계에서는 구원을 요청하는 거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나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권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로 국가에 백년 대계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이 되다 보면 정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정책 자체가 잘게 짜겨집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늘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성과들이 나타나질 않죠.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봐라. 이 많은 돈을 썼는데도 성과가 없지 않느냐. 또 돈이 또 일부 카르텔에 의해서 잘못 쓰여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아마 내년 총선까지 가기는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정치권에게 정중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과학기술 예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저는 좀 장난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과학기술계에서도 이권 카르텔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게 카르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명확하게 좀 제시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작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논의 과정 속에서 감사 과정 속에서 파악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은 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게 조금 논란이 계속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그 이권 카르텔 때문에 삭감을 했다면 명확히 좀 제시를 했으면 이 정도로 좀 반발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또 이제 주의 분들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이제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전반적으로 또 복원되는 그런 형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지막에 빅딜이 이루어집니다. 여당과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또 본인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빅딜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해서 너무 과학기술계에서 실망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된다고 보면 아까 우리 이성 교수 얘기한 대로 정말로 정규직에 있는 분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비정규직에 있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 예산이 주름으로 해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타격을 받지 않고 미래에 꼭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힘을 좀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로 좀 시끌시끌 했었는데 사실 대전에서 대덕특구는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정윤선 박사님 그 대덕특구 50주년 이제 미래 또 50주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전시도 이제 제2대덕연구단지 또 이제 뭐 산업단지도 조성을 좀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덕특구 미래 50년 뭐 그런 과제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그 대덕연구단지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특구가 개발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입주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법특구에 가보셨겠지만 그 안에는 연구소만 있을 뿐이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실 이런 것들은 전혀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기가 쉬웠으니까 그 성격을 유지하는데요. 이제 이 연구는 상당히 자유롭고 또 외국과의 교류도 있어야 된다면 국가산업단지의 성격을 지는 기본적인 성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하고 몇 개의 국가연구소를 연합을 해서 이 지역을 리붐하는 그 일을 지금 현재 케이크 스캔달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이제 국가, NIS가 국가산업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민간기관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주변 지역, 즉 충청권의 실증 허브센터로서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한테 기술을 이전을 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역까지 NIS지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최우택 교수님. 저는 몇 가지 앞으로 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인재예요. 사실은 인재들이 모이고 여기에 정주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찌 보면 해외에 유수한 인력들이 와서 석박서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학위만 마치면 또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주하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자제도라고 할까요? 뭐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 와가지고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고 자국민들하고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대덕 연구단지가 도역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소위기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실증을 하고 이것이 산업화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완전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마음껏 실증하고 또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장우 시장 이제 53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그런 공간들이 기술 개발과 또 실증을 통과한 그런 기술들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마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하는 데에 좀 힘을 좀 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올드해요. 너무 예전의 시스템 그래서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과학특별도시라는 그런 어떤 걸 추진하는 게 결국 새로운 형태의 틀을 좀 만들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 규제가 너무나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토지 공간 활용도 지금 뭐 채 20%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민간이 들어와서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큰 틀에서는 과학특별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역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57%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면은 대개 뭐 대구, 광주 이런 데는 45%, 48%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린벨트가 지금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국토부하고 대전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450만 평이 됐든 530만 평이 됐든 이 산업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 글로컬 대학 선정 문제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속상한데요. 사실 이제 글로컬 대학 정부가 5년간 1천억을 지원하고 결국 이제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여기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 결국 도퇴될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그 정도 위기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글로컬 30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학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지금 하나도 안 됐고 이제 순천향대회가 예비 지정이 됐다가 결국 최종 간문 못 넘었는데 사실 대학가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침체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꼭 뭐 이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지역 안배를 정부가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 또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금 이제 역행하지 않느냐 이번 선정을 두고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꼭 정부의 판단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왜 대학이 망하는 순서가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벚꽃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늦게 피는 지역이 충청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그만큼 간절함이 저는 부족했던 것 같고요. 비건한 예로 예를 들어서 한밭대하고 충남대가 통합을 전제로 해서 글로컬 대학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각자 그냥 본인들이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배제대하고 모건대가 통합을 전제로 해서 또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양국에는 아무런 사인 없이 그냥 총장님들 수준에서 서로 합의하고 또 스태프들 수준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 정도 수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저희 충청권 대학들이 조금 몰입이 부족하고 좀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올해 이것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20개를 더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교훈을 삼아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면 저는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 지역에서도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호택 교수님이 몸담고 계신 배제대도 탈락을 했는데 담담하게 또 그런 비판을 자기 비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호택 이해성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1차 서류 낼 때 5장짜리 기획서를 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작성하시는 교수님도 너무 난감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혁신안을 담을지. 그런데 혁신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방점 찍힌 거예요. 구조조정할 거냐 아니면 대학 간 통폐합할 거냐. 그러니까 말은 글로컬 대학이지만 사실 구조조정.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게 아니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을 해놓고 나머지의 부분들은 대학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도 보면 충북권도 그렇지만 영남 이쪽에도 국립대 통폐합안을 낸 대학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걸 1년 안에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안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성원들 간에 지금 상호 마찰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 사업 자체가 자초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순천향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탈락한 대학들이 반발을 하니까. 왜냐하면 근거를 내라. 지표가 뭐냐. 이게 정량정성 지표가 뭐냐. 이러니까 교육부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주호 장관께서는 또 이번에 예비 대학은 내년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컬 대학은 정말 지방대에게 절실한 그러한 지원 사업인은 분명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선 박사님. 이제 최우태 교수님은 사실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지역 안배라는 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 세종, 충남에 한 개 대학도 안 되니까 충청권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지역에서는 있어요. 좀 전체적으로 지역 분위기 한번 짚어주시죠. 충청권 4개 지자체에서 단 한 개 대학도 없다. 이거는 굉장히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요. 또 차별받는다, 홀대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만 생각을 더 해보면 최우태 교수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 문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증 환자가 있고 경증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막 심호흡을 시켜야 되는 환자가 있고 그냥 팔다리만 부러져서 서 있는 환자가 있으면 누구를 먼저 응급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이게 이제 한 번에 단시간적으로 끝나는 처치가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처치여서 충청권은 전라도나 경상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준이다. 특히 춘천향대가 있는 천안이나 아산 지역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학 정원도 많이 채우고 있고요. 대학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전라도나 경상도로 가면 대학 전립 차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같이 우리 다 대한민국이고 같은 지역이니까 충청도가 한 번 이심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억울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두 분 말씀이 다 공이 똑같은데 대전, 충남이 아직은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정부도 이 사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년간 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또 글로컬 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이 정책 그런 비전은 뭐냐는 거죠. 정책 목표는 뭐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대학 구조조정의 하나의 도구화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혁신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을 보면 아마 구조조정을 계획하고서 선정된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얼마나 혁신을 했느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수염 하나 기르는 것도 주위에서 얘기가 많거든요. 너 얼굴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면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충청권에서 제출한 그런 혁신안들을 보면 그냥 수염 정도를 기르는 정도의 가죽을 바꾸는 그런 혁신안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교육부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부터 너무 지역의 안배를 어차피 30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초년부터 지역 안배를 신경 쓰다 보면 아마 예를 들어 충남다라든지 큰 대학들은 큰 고민 없이 지원을 하고 또 선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학들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또 교육부에서 의도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본보기 차원에서도 혁신에만 이번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정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이 이번에 6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5장짜리 기획서에. 5장짜리 기획서에 혁신성. 그리고 혁신성에 대한 지표도 없습니다. 평가 지표도. 그리고 지금 10곳 선정된 데 보면 다 통합하겠다는 데가 다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성이라는 부분 단어는 좋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대학들이 결국은 구조조정 통폐합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런데도 1차 년도 탈락한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크게 느끼고 계시고 본인 내년 초에 퇴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비 지정까지 좀 하고 가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신 거 보니까 충청권에도 내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올해 초 대전, 충남은 라이즈 사업에서도 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산학협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최우택 교수님은 계속해서 진정성이 부족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공모사업 준비하면서 고려할 점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지금부터는 대학 혼자만 준비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자치단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차피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대학하고 자치단체하고 지역의 산업비하고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지원 사업을 이끌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차원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자치단체가 물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담부서가 있어요. 독립된 것이. 그러나 대전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여기에는 지금 대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부서가 없다 보니까 아마 진정성에 조금 오해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의심을 받았던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전시가 제가 계획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전담부서, 과학뿐만 아니라 국채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과단위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단위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의 대학이 없어지면 지역의 젊은 인재가 없어진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국정도의 체제를 가지고 대학과 파트너십 또 지역 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심기일전해가지고 대전시, 충청남도, 자치단체하고 대학들이 심기일전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11월에 또 다른 주목할 뉴스가 있으면 한번 짚어볼게요. 저기 이해성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12월은 12월 11일부터 내년 총선 또 예비후보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20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은 관련된 지역의 정가 뉴스가 좀 뜨겁게 올라올 것 같고요. 지금 7개 지역구, 대전 같은 경우 7개 지역구입니다마는 지금 유성, 을, 이상민 의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아마 12월 초면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 쪽에서 보면 이준석 신당 12월 27일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구갑, 박병석 의장 불출마된 무주공사안 지금 현재 후보군만 한 7명 정도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정리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법석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내줬기 때문에 기존의 음물과 새로운 인물군에 대한 어떤 경쟁구도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의 경선을 준비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12월에 지역정가에 주목하는 뉴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 교수님은 아무튼 11월 또 다가올 12월까지 해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뭐 정치 관련해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슈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전국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자, 추호택 교수님도 그쪽이신가요? 지금 이제 가끔은 이 카톡 오는 걸 보면 출판기념회 한다고 반영합니다. 엄청 많이 하죠. 엄청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친한 분들을 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내년 총선은 결과적으로는 인물 싸움이다. 얼마나 참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야 공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도 이제 이승 교수 말씀처럼 이제 유성의리라든지 또 서구갑 여기에는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아마 이벤트도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이 다음 달 초에 본인의 거치를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 선택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 아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중심을 잡고 잘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선 박사님도 정치 관련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정치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요.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중에 최대 이슈가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어떤 이센티비를 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가 11월에 산업부가 하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일 것 같은데요.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광역시는 150만 평 그리고 도우지역은 200만 평 이내에서 특혜를 주고요. 예상되는 특혜들이 보면 법인세 100%, 취득세 100% 면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개발 부담금을 100% 탕감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왔는데요. 이건 지방정부가 바텀업으로 올리고 그 올린 정책을 광역이 선정을 하고 광역이 선정한 걸 다시 중앙정부가 선별하는 그런 구조로 있어서요. 아마 지방시대를 개혁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해서 최초의 최대의 사업이 발표가 이번 11월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주로 예정된 산업부 발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이슈가 됐던 지역 소식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안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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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